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사표를 냈던 교수가 정말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김석원 임상교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제 나름대로의 싸움을 이어가면서 저의 일상을 지켜보려 노력하였으나 이제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병원을 떠나고자 합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사직에 대해 환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환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적인 수술 연기 통보를 받으시고도 두 달 넘게 기다려주신 환자분들과 제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하셨을 환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이 2대 2천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이것은 저의 밥그릇 문제가 아닌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한 제 의지입니다. 김 교수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고창섭 충북대 총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철회에 역할을 해주십사 간청하였지만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고창섭 총장님은 임상 교수를 무시하고 차별화했습니다. 총장님의 전국 최대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저는 비록 충북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모교의 발전을 응원하는 동문으로서 그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가슴 한편에 큰 상처로 남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문했습니다. 정원이 4배가 되면 전공의가 40명이 됩니다. 그럼 교수도 40명이 필요하고 40명의 전형과 교수가 진료하고 수술할 만한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고지사님, 총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김 교수는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말로 의대 정원이 200명이 된다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자신도 없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볼 면목이 없어 아픈 마음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정든목이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김 교수는 사직 시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